잘못된 시스템을 지금 1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어떠세요? 네.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얘기죠? 음... 장관적 짧게 하시죠? 문제 제기한 것만 대답을 하는 걸로 하세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암 모인식, 국제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민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 인자가 된다라고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전순신 전 국가수사본문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제가 구조적 문제이긴 하지만 하고 반복됐은 문제는 하지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검증 가사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거는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결문을 지금 볼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학적부로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도였고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거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도 검증 업무를 담당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검증이라는 게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말을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정보 축적 활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상의 문제도 생기고요. 반면 그 강도를 낮추게 되면 그물이 성기게 돼서 그걸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과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2017년 안경환 사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청와대는 판결문을 보는 것 자체는 위법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실과 함께 뭘 준비하고 있냐면 법원 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사전질문제라든가 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뒷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1차 검증기관 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2차 검증기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증 역시 굉장히 전문성입니다. 1차 자료를 수집할 때 숙련된 전문적인 이 검증요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질을 한다든지 등등을 하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법무부처럼 1차 자료를 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또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고 걸러질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 2차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연말에 연말에 예산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아예 검증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객관적 검증기구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라는 말씀 지금 말씀하시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좀 반대 방향의 요구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저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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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혹시 답을 말씀해주세요? 법무부에서 1차 검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말씀 혹시 어차피 제가 의원님 시간을 뺏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다 있다는 점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나눈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첫째로 민족속실이 없어진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구성할 때 과거의 민족속실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판단한 기관이 동일할 경우에 오히려 상호 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저는 이렇게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점은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제가 FBI 말씀드렸습니다만 FBI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그 점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놓고 한 사람이 차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그 그물의 정도가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래 1차 검증을 하는 요원이 자료를 보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팀 회의를 하다가 다시 문제가 있으면 열 명 수명 전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는 이미 말이 틀립니다. 근거도 틀리고 실정법에 또 처벌 조항이 있는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근거도 약하다. 법무부 업무에 정보적인 법사가 없는데 왜 인사 검증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가 과연 이런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냐 검증이라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총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총리를 새로 한다면 역시 검증 대상이 되고요. 법무부가 그걸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공직에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법무부의 주모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나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다. 과연 법무부가 이 기록을 어떻게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가 기록 대통령 기록물 법에 의해서 하고 있던 것 등을 잘 해왔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잘 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인사검증 1차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나 실용성 측면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을 지금 1년 했으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얘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발할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반복합니다만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과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니까요. 법이 없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월적 지휘라는 부분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을 차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기계적 검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기계적 검증으로 어떤 우월적 지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받는 거는 장관 좀 작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중복된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제가 문제제기 한 것만 대답을 하는 걸로 하세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휘가 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에 관한 부분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순간 바로 범죄가 될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무실 위치도 별도로 빼놓았고 지금 어떤 종류의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에 근거라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다. 좀 더 이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모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법무부에 그런 기능을 줘야 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라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사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인사 추천하고 있는 그 기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죠.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1차 검증라인 장관 2차 검증라인 공직경비서관 검사 인명 인명 출신이시죠. 이렇게 추천 검증 인명 모두가 검사가 이거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신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인사 구성을 한 건 제가 관여한 문제 아니니까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순신 건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야기된 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 실패는 1차 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전문성이 크게 후퇴가 됐고 견제와 균형 원칙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적으로 버려가지고 일원하듯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검증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런 문제이시기는 공감합니다만 이미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 제도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 국무위원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에요. 항목에서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번외기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아나무 인식 국회 경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윤석열 정부 평가에 하나의 단초나 구성인자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못 듣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잘 느끼고 앞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52%의 국민들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 헌재재판 결과 이후인데요. 저는 그게 그 결과가 기각이냐 각하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장관이 나머지 네 분 소수도 있지 않냐 또는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바뀌어졌다 하면 의원들이 사퇴해라 라는 등의 언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사퇴해라 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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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